이거 요걸로 쏘는거야 요걸로 쏘는거야 6 3천만원 넘겼네 오우 아니야 아니야 배틀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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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는거 아니 마이구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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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까지 뒤로가 뒤로 올림 손 들어 탈출해야돼 여기서 아이 탈출 못하겠네 엘리자랑 19가 뭐여 들어간거야 굉장히 설마 떨려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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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밖에 안되나 저거밖에 안되나 또이 또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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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눌러주세요 실험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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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깨 또렁간거는 유리 시험관 떨어뜨리는 소리에요 진짜 떨어뜨려요 자아 20초안에 참으려 돼요 이거 엄마 저번에 실수했지 이번에는 실수 안할거에요 재개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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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밟았지 이제는 찾았어 어우 큰일났다 아까 여기 봤어 이쪽으로 봐야지 안 밟아? 힌트 안줘? 어 아 아 멋진거 플레이 아 저거 밟았다 아 이제는 이거 더이상 밟았지 않아가지고 소리를 안내는거네 약간의 다완전 야초기에 가만있을뿐 생각을 해야지 여기 밟고 어디에 갈수있냐고 아니 근데 시간이 20초밖에 안돼 누군 급해야돼 급하게 생각해야지 급하게 생각해야지 오 맞아요 200칸 남았어요 응 이제는 진짜 눈깨는 아니네 아빠 꼬치 좋아하세요 많이 스노우 스냅 케이지 아 이거 다른거 아기 다른거 아기 스냅 스냅 이거 아기다 응 스냅 스냅 이거 다른거 하는거 똑같은거 하는거 아니에요 주게되면 하나만 내야돼 하나만 내야돼 하나만 내야돼 주게되면 주게되면 하나 내야돼 여보 여보 둘 둘 둘 둘 둘 셋